안녕하세요. 강혁진입니다. 저희는 스타트업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 팀인데 이렇게 또 감사하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썬데이 파더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멤버들은 5명입니다. 모두 아빠들이고요. SK텔레콤 매니저, 저는 마이프랜차이즈라는 마케팅, 스타트업의 마케팅팀을 맡고 있고요. 익스피디아, 토스, 클레이라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5명의 아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정민님이랑 저랑 현님은 책을 든 경험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저희 각자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레터로 이 자리에 소개가 됐는데요. 시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전에도 혼자서 뉴스레터를 발행을 했었어요. 인간강혁진이라는 이름으로 76주 동안 매주 레터를 보냈었고요. 이거는 팩트나 뉴스를 전달했다기보다는 제가 일주일 동안 느꼈던, 경험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에세이성 글을 보내드리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내고 나서 보내고 나서 글이 쌓여서 책을 출간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눈도 보니 서른이란 책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까지 내고 나니까 제가 계속 언제까지 레터를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멈추게 됐어요.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언제까지 써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들었다가 글 쓰는 걸 조금 정기적으로 쓰는 걸 멈추고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10개월이 됐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와의 어떤 시간들을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 누군가는 사진으로, 누군가는 영상으로, 누군가는 글로 기억을 남길 텐데 제가 유튜브도 개인적으로 월간 서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팟캐스트도 진행을 했었고 글도 써보고 사진도 개인적으로 조회해서 찍어봤는데 저한테 가장 맞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고 오래 남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땐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간역지는 멈추고 잠깐 쉬던 사이에 글도 좀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마침 아이가 태어났고 그럼 우리 아이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쓰려고 하니까 약간 겁이 나는 게 매주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가 이제 몸소 체감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혼자 쓰지 말고 같이 써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써볼 거면 어떤 사람을 내가 섭외하면 좋을까 누구랑 같이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존에 글을 써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저희랑 좀 마음이 맞을 만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약간 스타트업의 초기 멤버를 찾는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2021년 12월 28일 날 아빠들 셋이 오전 10시쯤에 신용산역 근처에 브런치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민님과 현님이었어요. 그래서 현님과 정민님을 제가 따로따로 알고 있었고 그 두 분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만난 적은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 라고 해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미리 생각을 했었죠. 이 사람들을 만나면 밥 먹고 한번 제안을 해보자. 그래서 밥 먹으면서 육아 레터 한번 써보는 거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셋은 다 출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글을 브런치나 아니면 또 출간이나 다른 또 회사에서 또 에디터 일을 하거나 계속 글과 친한 사람들이었어서 육아 레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셨고 그러면 셋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현님이 또 하신 게 주변에 지인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우님과 규성님이 손현님의 지인이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저희가 다들 아빠하고 각자 직장 입고 하니까 다 지역이 멀었어요. 전 남양주에 살고 있고 서울 다 흩어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웹터를 대여섯 번 보낼 때까지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매일 밤 10시, 11시에 줌으로 모여서 또 구글 미술을 모여서 피곤한 눈을 겨우 떠가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었고요. 처음 모여서 저희가 했었던 거는 이름을 만들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소리가 뭔가 있어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이름을 만들까? 사실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던 이름이 있었거든요. 웹 숄더였습니다. 웹 숄더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기가 어릴 때 다들 이제 안고 지내는데 아기가 침을 엄청 흘려요. 그래서 이제 어깨가 늘 젖어 있거든요. 그게 부모의 상징 같은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웹 숄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아기가 조금 크면 또 어깨에다 아기를 놓고 있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웹 숄더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산했던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검색이 돼서 아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모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라고 해서 아이레이션을 좀 밤에 모여서 했었고 순한 맛, 중간 맛 이렇게 나눠서 막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매거진 F 아니면 뭐 파더 유니언 I'm your father, 파파랜드, 파이브 리틀 몽키 뭐 이런 얘기부터 여기에 썬데이 파더스도 있었고요. 이런 걸로 하다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하나 평을 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게 좋을까. 여기에 또 이제 다양하게 저도 이제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고 그전에도 계속 네이밍 제가 만드는 서비스에 이름도 짓기도 했었고 또 브랜드 기획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플로우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또 아이레이션을 한 게 누군가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처럼 이렇게 좀 모여있는 느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글을 쓰면서 지금은 저희가 다섯 명이 쓰지만 아빠들이 모인 어떤 무형에 보이지 않는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다른 필진들이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섯 명이 그냥 제한적, 배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열려있는 형태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끼리도 그래서 Sunday Fathers라는 이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저희가 이제 Sunday Fathers 클럽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배우자들의 의견을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 중에 하나는 저거저거 뭐 육아일기 쓴다고 저거 육아는 안 하고 육아일기만 쓰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육아일기의 내용도 너무 편향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렇게 아내분들에게 컨펌을 받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어떤 이름이 좋은가요? 이렇게 컨펌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Sunday Fathers 클럽이 최종적으로 저희의 이름으로 확정이 됐고 줄여서 부를 때도 썬파클이라고 부르기도 말 맛도 살고 그리고 특히 썬은 보통 아마 표준어가 Sunday일 거예요. 근데 저희도 자장면이라고 안 하고 짜장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둘 다 표준어가 됐지만 그래서 Sunday도 Sunday가 좀 더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표준어라기보다는 저희의 네이밍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Sunday Fathers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잽싸게 상표도 등록을 지금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더니 또 저희 멤버분 중에 한 분의 아내분이 디자인을 하시게요. 그래서 그분이 헌트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빠들끼리 모여가지고 불쌍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디자인이라도 해서 로고라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로고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Sunday Fathers 클럽을 글자로 타이포로 해서 저희의 개인 프로필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레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도 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Sunday Fathers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레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라는 것이 사실은 아빠들이 하지만 또 이제 편을 가르고 싶어서 아빠들끼리 모여서 한 건 아니었고요. 아빠들끼리도 목소리를 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육아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육아는 아빠들이 뭔가 나 힘들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뭔가 사회적인 시선이 야 너보단 엄마가 더 힘들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만 갖고 실제로 육아에 참여하거나 그런 의사결정을 하거나 할 때 높은 비중으로 엄마들이 더 잘 이렇게 더 높은 책임감과 또 높은 스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아빠들도 할 얘기가 있고 우리도 답답하고 우리도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의 이야기를 아빠들께 한 번 모여서 해보자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레터로 성장하고 싶은 거고요. 처음에 아빠들의 육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좀 좋은 반응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걸 누가 듣겠냐 아빠들이 육아 이야기하는 거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아이템을 잡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잡거나 창업 아이템을 잡을 때도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있을 텐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레드오션 안에서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건 제가 스스로 생각했다기보단 유튜브를 하시는 제 지인분이 유튜브 주제 잡을 때도 이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너무 새로운 걸 하면 시청자들이 모이지 않고 모두가 관심이 있어 하는 기본적인 것들 먹방이나 IT 리뷰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자기만의 블루오션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빠냐 육아냐 아빠들의 이야기가 누가 궁금하겠어 하지만 육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육아라는 레드오션 안에서 아빠라는 블루오션을 저희는 찾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도 아닌 이런 어떻게 보면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의 브랜드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초대된 것도 이런 독특한 어떻게 보면 그런 컨셉을 잘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독자는 1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균 오픈률은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티비라는 앱 서비스를 사용해서 메일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스티비에서도 평균 오픈률이 40% 정도가 평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마케팅 이메일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퍼센트인데 그 중에서도 62% 정도의 오픈률이 나오는 거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할 때도 고민했던 포인트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때의 포인트는 내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건 원소스 멀티 유지가 가능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레터를 위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데서도 기고 요청이 오거나 하면 그 레터들을 활용해서 기고를 하거나 또는 외부 기고 한 것들을 저희 레터로 활용하거나 저희 레터를 가지고 또 브런치에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또는 외부 제휴를 하더라도 계속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주제 자체가 저희의 일상과 맞닿아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들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일상, 뭔가 비일상적인 것들을 소재로 해서 계속 크리에이트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겠다. 유지가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루틴처럼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육아라는 것이 애가 없으셔도 상상을 해보면 그냥 아이는 항상 거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거의 정해진 시간에 자고 거의 매일매일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버라이어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소재가 나오기도 좋은데 루틴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소재 뭘 쓰지? 라고 생각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힘든 거기도 하지만 다행히 힘들기 때문에 또 글씨 소재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원래 내가 하던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깃거리 소재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말고 우리가 꼭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 말고 그리고 루틴화 돼 있는 거 그리고 한 번 만들면 재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주제로 그리고 이런 거에 성격에 부합하는 채널을 찾아서 글 그리고 뉴스레터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레터 발송할 때도 독자들에게 습관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주 1회 이상은 레터를 보내자 그러면 어떤 요일이랑 몇 시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시간대가 있는데요. 인간광역진이라는 레터를 보낼 때 제가 선택했던 건 일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무방비 상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특히 무방비 상태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에도 수용도가 높은 그 시간에 기업들의 컨텐츠가 일요일 저녁 8시에 가면 이건 반감이 들 수도 있지만 본인이 구독한 에세이 성격의 레터라면 일요일 저녁 8시에 딱 도착을 하면 오픈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인간광역진을 진행했을 때도 8시쯤에 발송을 하면 거의 8시, 9시 오픈률이 굉장히 제일 높았고 점점 떨어지면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열리는 그런 걸 기억했기 때문에 썬데이 파더스 클럽도 이 시간에 보내야 겠던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거의 유사하게 보낸 직후에 가장 많이 오픈이 일어나고요. 이것도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쭉 오픈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송을 해서 습관들을 고객이 아니고 구독자 분들에게 습관을 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글을 꾸준히 쓰려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거의 아침에 출퇴근을 차로 왕복한 2시간 반, 3시간을 지금은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운전할 일이 많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했었던 게 뭐냐면 저에게 보내는 카톡을 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적는 건데 이게 손으로 타자를 치면 너무 느리니까 저는 아이폰이어서 아이폰에 보면 음성인식 타자 기능이 있어서 그걸 켜놓고 마치 위챗 쓰듯이 중국 사람들이 위챗을 말로 하면 텍스트가 적히는 것처럼 그 기능을 활용해서 엄청 막 뭐라고 뭐라고 떠들고 생각나는 것들을 글로 남고 그것들을 다시 글로 또 옮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간의 생각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레터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구독자를 모으는 거잖아요. 초기 고객을 모으는 게 사실 스타트업에서 중요한데 이때는 그래서 먼저 모으고 시작을 했어요. 글을 써놓고 모은 게 아니고 저희 할 건데 구독해주세요를 먼저 이야기한 거였죠. 인간과학진도 비슷했던 게 이런 거 보낼 거니까 구독해주세요라고 했고 로고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냥 아마 PPT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월간, 주간, 일간 많았기 때문에 인간과학진이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때 200명 정도의 사전 신청자를 받아서 이렇게 구글 폼으로 받은 독자분들을 바로 DB에 넣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썬데이 파더스크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먼저 모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메일 발송을 300명 이상 모였을 때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저희가 한 4개월 좀 지나서 지금 12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한 기간과 규모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고객을 참여하게 하는 노력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항상 매일 말미에는 저희 피드백을 받는 요청하는 링크를 남겨놨고 구글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레터 하나당 평균 4.5개의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고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의 짧은 에세이 수준으로 구독자분들이 회신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레터에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온 피드백 중에 저희가 또 선별을 해서 레터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또 소개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욱더 유대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왜 뉴스레터를 선택했냐? 브런치나 블로그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로그나 브런치는 독자가 찾아가서 보는 거고요. 뉴스레터는 독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친절한 매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스티비 크리에이터 트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홍보 지원이나 또 비용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GQ에서 저희 뿐만 아니고 저희 멤버들 5명에게 모두 기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패션 매거진 GQ에서 남성인미를 대변하는 곳에서 아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좋은 기회로 저희의 글이 GQ에 실리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으로도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출간 문의도 좀 주셔서 이렇게 출간 협의도 해서 아마 지금 어저께 다들 멤버들에게 종이로 된 계약서가 도착을 해서 아마 다 오늘 날인해서 회신할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초쯤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썼던 원고를 토대로 해서 책이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출판사부나 GQ 같은 그런 텍스트 매체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용품 브랜드에서도 협업 문의가 들어와서 미팅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함께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상암동에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아빠들 다섯 명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위 매거진에서도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레터를 쓰다 보니까 다양한 기회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에도 남겨주셨는데 소년님이 민미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육아일기 쓰기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원래 뭐 현님은 계속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육아로 활동 많이 하셨지만 또 이제 썬데이 파저스 클럽이라는 거에서 조금 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도 약간 민망하긴 한데 뭐 약간은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돈을 부르는 뉴스레터 만들기는 제목으로 뭐 이렇게 강의도 하게 찍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대체하기도 했는데 이런 기회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빠들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아빠들도 참여하는 육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엄마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실제로 독자분들 보면 반반 정도 돼요. 엄마 아빠 비율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는 레터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육아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육아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